됐어 이렇게 딱 눕혀놓은 상태에서 자 머리만 때리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머리만 때리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스태미노가 상관없어! 스태미노가 상관없어! 그냥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스태미노가 상관없어! 무조건 오 야 조졌어 오 야 됐어 케이드 케이드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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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태미노가 중요하네 이게 어 야 7초만 멋지면 돼 7초만 멋지면 돼 7초만 멋지면 돼 7초만 멋.. 1초! 어 어 노크 지렸대 아 개웃기네 노크 아 저기까지 연게 좋았는데 스태미노에 다 떨어져가지고 아 까비 까비 음 일단 1라운드는 저의 패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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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웨어우어 끝났어 끝났어 이걸로 끝낼게 이걸로 스태미나 없지만 끝낼수있어 스태미나 없지만 끝낼수있어 스태미나 스태미나 찾고 다리 벌려 이쒸 다리 벌려 다 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어아아아O 아 지렸다 아이고 제트제트님 고맙습니다 원퍼맨의 새로운 기술 다리로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오 대같은거 다리 벌려기도 좋아요 이거야 주먹으로 머리를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주다보니까 상대가 내가 아무리 하체가 부실해도 거기 추가머리를 데미지를 받게 되면 정신을 놓게 되는거야 내가 집중머리만 공격을 하잖아 주먹으로 내 하체가 상당히 부실한데 50이 안되거든 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머리쪽에 타격을 많이 받다보니까 상대가 누워버리는거야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이티제트님 감사합니다 매니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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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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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10만 넘었구요 아싸 2000포인트 얻었구요 나는 왓꽃형 이렇게 캐릭터 만든거 못봤어 나는 기행종인가 뭔가 그거 봤지 그냥 얼굴 퍼졌던데 모아서 만들었다는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난이도 알파고 난이도입니다 쉬우만이구요 UFC 해보시면 알파고 난이도 뭔지 아실거고 그 다음에 그래 패시브 좀 하나 찍자 나머지 얘보다 스태미너가 피지컬 쪽에 있나 스피드 앤 이거네 스태미너 복구 내가 봤을때는 이거 1단계로 둬서는 안돼 이거는 조금 더 써야돼 3단계까지 써도 괜찮아 그리고 이게 펀치 데미지 잖아 어 이건데 음 어 키 음 음 음 음 음 음 그 세계랭킹 22님 루님 추천 테크트리 있습니까 같이 복서 나도 직업이 복선대 추천 테크트리 있습니까 오 이거 뭐냐 이거 주먹 카운터 윈도우 아 잠깐만 차라리 패시브를 5개를 먼저 다하자 어 그게 나을거 같애 기술 뭐 하나 더 있는거 보다 니가 고른거 중 제일 앞에거 헤드헌터 어 이게 헤드헌터야 카운터펀치 이거는 또 어떤거 아니 잠깐 왜이래 어떤거 추천합니까 잠깐 스카이프좀 들어와 보세요 어 살짝 도움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랭킹 20몇이기 때문에 루님이 잠깐만 나 나가야되는데 잠깐만 써봐 예예 그 하나좀 추천합시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가게 어 헤드헌터랑 헤드헌터가 뭐야 지금 내가 하는거 X? 아니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머리에 머리 모양에 X 되어있는거 있을거야 뭐 아아아아 아 진짜 헤드헌터라고 써져있네 응 이름이 헤드헌터야 와 이걸 몰랐네 잠깐만 이거는 뭐 완전 뭐야 아 찬스 찬스 넉다운의 찬스가 증가한다라는거네 어 헤드를 가격했을때 2% 4% 아 조금씩 올라가는거구나 이거 그냥 레벨 1로 두는게 낫나? 난 커리어 못할때 아 이거 할려면 10%까지 가야겠다 어 커리어 못할때 그거 잘 안썼던거 같은데 퍽 자체를 잘 안쓰던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헤드킥이잖아요 뭐가 헤드킥이야 이거 헤드헌터 이거 헤드킥인데 아닐꺼 그거 데미지 들어가는거일꺼 다 이거 헤드킥이라고 나와있는거 보니까 내가 퍽을 못알고있더라 지금 킥이면 바라 아니야 나 게임 찬스랑 어 잠깐만 그렇게 이름이 게임 찬스 주먹모양있는거랑 어 이건 뭡니까 그게 그게 케이크 똑같은건데 하나는 발이고 하나는 주먹일걸 헤드헌터가 발이고 그거 게임 찬스 게임 그거가 그거 주먹일걸 조졌네 그리고 카운터펀치랑 그 다음에 더티복서 근데 너 엘브 안쓰잖아 어 나 좀 써 그래도 엘브 쓰면 더티복서 사면돼 스탠드업에 아마 있을거요 그거 스태사수 전기줄 꼬아놓은거 같은 모양 아 아 이거는 뭐야 아 엘브에 데미지가 오른다고 엘브 클린치 했을때 엘브 데미지 아 그러네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아무거나 해 지금 추가적으로 해놓은게 안올라갔어 아 올라갔네 올라갔고 다했나 피지컬에서 하나 하는게 좋을거 같애 어 헬스 헬스 이벤트 하나는 그거 뭐지 언터쳐블인가 뭔가 그거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니야 헬스 이벤트인데 이거 헬스 이벤트 헬스 복구 어떻게 생길건데 사람 팔짱끼고있어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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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가 사라졌네 이게 왜 사라져?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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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었어요 어 다 넣었고 좋아좋아좋아 더티복서가 사라졌다고요? 전기줄 꼰거? 아 그러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샀구나 어 내가 너무 많이 샀어 그러면 이걸 더티복서로 바꿔야돼 안샀나? 아 내가 그냥 안샀구나 아 샀다 어 뭐야 샀네 맞네 맞네 샀어 어 됐어 됐어 이러면 다 됐어요 어차피 헤드킥은 안쓰니까 자 지금 남은 포인트가 얼마지? 760포인트 일단은 다 배웁시다 어 다 배워 일단 어 다 배우고 어 다 배우고 일단 기술은 싹 다 배워야돼 어 하나 얻어걸리는 것도 이득이거든 펀치는 무조건 다 배운다 펀치는 무조건 다 배운다 그리고 킥중에서도 어 이제 조금 그런건 배워야겠어 어 어 모션을 좀 배우긴 해야겠어 어 좀 견제용으로 배우긴 합시다 어 됐구요 바른 견제용이야 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 다 고만고만한데 어 어 주유도 주유도 이거 뭐야 지우 지주 이건 뭐냐 어 태권도 어 유도 가장 센놈 가자 주지수 잽을 만렙해놓고 왜 쓰지 않냐고 왜 안써 다 쓰고 있어요 음 자 으응 으응 하드로 갑시다 하드가 에쁜데 야 이렇게 많이 올라 기가 막히네 어 아 부상 아 이제 하드는 안해야겠다 어 야 하드는 안해야겠어 어 하드라면 안되겠어 아 야 근데 괜찮아 판 어 다리야 어 다리에 파워가 빠져 왼쪽 다리가 빠졌을 뿐이야 상관없어 왼쪽 다리는 괜찮아 어 왼쪽 다리는 괜찮아 어 더 강하게 야 괜찮아 이거 간다 조졌다 아 블록킹 약해진 건 안되는데요 어 어 그래 강하게 가자 강하게 가 어 방송이니까 강하게 가 방송이니까 강하게 가 어 10% 그렇게 차이 없어 어 판단 미스여서 맞아 죽는 거지 어 10% 땜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저거는 저 파랑색 머리 하라다제 조심해야돼 음 내가 기억하는 그 파랑 머리가 맞다면 음 상당히 강한 놈이었어 음 자 원펀맨은 약하게 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항상 모험을 뛰어넘어야지 재밌지 상대 그 거기 닮았다 그 누구냐 철록홈즈 닮았네 철록홈즈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아니네 음 음 브라질 브라질 음 뭐하는 놈이죠? 약간 쪼 오우클짓 오우 징역의 거인같은 느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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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뭇달러야 가자 원펀맨 이불 못벌린대 입 벌립니다 가끔 하품합니다 가끔 하품합니다 오 예 무패에요 11승 무패입니다 알파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서서히 어려질거야 난이도가 장애드립은 하지 말아주세요 강태블랙 됩니다 부딪치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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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싸움은 계획입니다 3 5-minute rounds 하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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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e, it's well documented that he was trying to get through training camp but had a leg injury. How much will that affect him in this fight? Well, time will tell, but we do know he's not 100%. Man, he's mixing it up. Another good strike. Big kick just missed. Head kick. Nice Superman punch. He just got out of the way there. Good job, good job! Good.... Good!! Huh. Huh. Zeyp Dover Lab. Oh, nothing here. acjiP Page! Pomp Doc here. Now, guys the division isn't 않colm. I'm still very bad, tengo level which I could get rid of. So... 잼 이게 상당히 아픕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아파 이게 허어 허어 음 됐어 됐어 야 전혀 내가 밀리지 않아 어 전혀 전혀 내가 밀리지 않아 야야야 애가 지금 머리 깨질려고 할 때 이럴 때 이럴 때 무에타이 한 번 딱 들어가면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나 게임 근데 왜이래 아 무에타이 안들어갔냐 가만히 좀 있어봐 와봐 어 어 물인데 자 무에타이 가이씨 가자 스테민 없지만 가는거야 야 스테민 없지만 가는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이거 무조건 탈출해야 돼 이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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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어 무리하지마 어 무리하지마 어 무리하지마 됐어 정신 못차려 정신 못차려 어 정신 못차릴 때 계속 밀어붙여야돼 어 됐어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려 다리 벌릴 것도 없다 게임 끝났어 수고해 아 크아 지렸다 두 번 정도 마지막에 좀 크게 흔들었죠 어 자신의 머리를 빠진거에 어 한을 푸는 원펀맨 크아 마지막 세레머니 보세요 다 설정한겁니다 머리 만지기 크아 아 저기 자세히 보면 팔뚝으로도 한 대 쳤어요 덩치를 밀어버리면서 어 여기서 먼저 팔뚝으로 치고 딱 주먹으로 2차 크아 숨겨둔 주먹이 나가게끔 상대의 시야를 가리면서 이미 누워있을 때는 어 이제 그냥 어 처묵처묵 어 누워서 떡 먹듯이 오 오 오 얘 그래도 얘가 체격이 꽤 돼가지구 오 잘 안눕더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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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전! 결승이야! 하라다 한번 보자 또 어떻게 했나 내가 쟤 무시 못한다 했지 쟤 라운드 1에 KO 승했어 나보다 더 빠르게 했어 자 하라다라는 놈 한번 만나보고 싶다 보면은 걔만큼 하는게 없거든 남자들 중에 어 잠깐만 스완손 나 하라다가 좀 잘하는 놈 같애 좋구요 다 쓰는거에요 조금씩 섞어서 뭐 잽을 또 모릅니까 그냥 보십쇼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서 하는거 아니고 내가 뭐 3,4회차 하는거 아니면은 게임 다 알면서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게임 다 알면서 볼 수도 없어 그건 인정하고 방송을 봐야되는거야 우리가 무슨 어디 진짜 뭐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깔끔하긴 못해 그렇게 깔끔하긴 못해 생방송인데 조금씩 다 감안하고 보는거지 조금씩 감안하고 보는거지 아 잠깐만 얘 스탠드업이 상당히 낮네 그라운드 그라운드날 클린치 이거 잡기만 피하면 얘는 쉽게 이기겠는데 어 얘 한번 해볼까 예 한번 해볼까 어 사람의 생명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참 진짜 불만이 많으신거 같애요 음 움직이 불만이 많으신거 같구여 슈퍼맨 어택 음 음